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수으로 돌아오게 된 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휘 분이 작곡을 해주시고 김이나 작사가님이 작곡을 해주시게 될 노래이고요 집시 스타일에 굉장히 신나고 재밌게 들어주시는 노래일 거예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내 무덤 파도 말을 하는 거겠지 It's true 너만 그래 다들 안 그래 솔직히 말해줘 뭔가도 조금 지금 모자라잖아 Yeah 한 컵에 전에 한 컵에 그 사람 한 스푼 섞어주면 좋겠어 처음으로 춤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고 힘들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은 알았는데 그래도 작업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시아 넘버워 동네 채널 이메스티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glad to be upon them